안녕하세요 구찌뽕농원 이정하입니다 저희는 한 20여 년 전에 계산으로 도시탈출 계산으로 기농해서 구찌뽕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구찌뽕농장입니다 오늘 마음이 굉장히 설레는데요 여러분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커다란 도전입니다 아무튼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요즘 지난 늦가을에 구찌뽕열매는 한 10월부터 11월 말까지 고사이에 수확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난 늦가을에 수확한 냉동열매를 갖고 가공을 하기 위해서 계산군에 가공센터를 다녀왔어요 과체주소를 만들기 위한 시제품을 만들러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저와 함께 잠시 후에 계산군 가공센터를 둘러보셔요 아무나 보여지지 않는 것인데 아무튼 함께 둘러보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계산군 농산물 가공센터입니다 환경도 100점이고 노고민들을 위한 가공센터 여러분 이거 어떠세요? 보여지는 곳은 작지만 깔끔하고 괜찮지 않나요? 저희 구찌뽕농원은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오늘도 시제품 개발의 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있답니다 곧 얼마 안 있으면 구찌뽕 주소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까 합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건강한 하루 멋진 하루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